예수님의 영성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전도, 봉사, 헌금, 기도, 일천번제 이러한 종교생활에 매진한다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갈 때 자동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게 되고 시와 때를 쫓아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A.J. 크로니는 의사이자 작가입니다. 깊은 영감의 기독교 소설, 천국의 열쇠 등 여러 작품을 썼고 그 소설은 작품성이 뛰어나서 대부분 영화화 될 정도였습니다. 그가 체험한 성공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어렵게 의과대학을 졸업하여서 의사가 된 크로니는 빛나는 희망과 포부에 들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나는 의사가 되었으니 이제 곧 큰 부자가 될 거야. 그렇게 희망 속에서 시작한 병원이 개원 첫날부터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병원을 세우느라 진빛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겁고 착착한 심정으로 무작정 길을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재수가 없는 것일까. 그러다가 발길이 어느 허름한 교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신을 잡아 끄는 이상한 기운에 끌려서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섰고 예수님의 십자가 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기도란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 저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에 조용히 메아리치는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의사로서 너의 목표를 올바로 세웠느냐? 진정 돈 벌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환자들의 건강을 생각하거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들의 건강을 되찾아 주거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둔기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의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치료했고 그러자 돈이 저절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구제자금과 특별히 선교자금으로 많이 기부하였고 그 이후 체험한 신앙의 신비를 설득력 있는 소설에 담아서 작가로서의 명성도 덤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솔로몬처럼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의의와 영광을 구하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왕으로 등극하여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의 번영을 이룩한 솔로몬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에 앞서서 성경은 솔로몬 국가 조직에 대한 명단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길고 자세하게 수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절에 많은 일종의 내각이죠. 그런 명단이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그것도 수천 년 전에 국가 조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책으로 채택되고 열한기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읽혀지는 것은 성경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열한기를 쓴 시기는 주전 55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쓰여졌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벗어네모에 수금을 걸어놓고 그곳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던 때였습니다. 주일날이면 휴일이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포로로 붙잡혀와죠.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이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쓴 것이 바로 열한기입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복을 몽땅 잃어버리고 쓰라린 심령으로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면서 뼈저리게 반성하는 심령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솔로몬 왕국의 번영 배후에 있는 역사에 대한 반성과 회계의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때는 그랬었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왜 자꾸 실패를 거듭하는 것일까 나는 왜 현재의 삶이 이다지 고달픈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성찰의 책이 바로 열한기입니다. 흔히 과거의 영광을 들먹이면서 현재의 빈곤을 한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본장을 기록하였다면 성경으로서의 가치는 전무합니다. 진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에 따르는 소망을 살려냅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은 하나님 약속의 실현과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솔로몬 자신의 치밀한 조직과 운영 그의 능력과 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혜, 능력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고 또 하나 솔로몬은 그것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자기 백성들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사용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도자의 중요성이 제3강조가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왕이나 대통령만 지도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였고 사도 바울도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배경도 없고 또한 가난하고 별 볼일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등장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지도자가 될 생각은 안 하고 당신이 지도자가 되시오.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시오라고 다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훌륭한 리더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힘이 열이라면 다섯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썼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발전과 자기의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둘은 윗사람을 모시는데 그리고 둘은 자기 동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서로 도와주는데 그리고 나머지 일은 아랫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아랫사람한테는 적게 분할했는가 그런 의문이 들지만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따르는 마음으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준비된 충실한 자기 자신이 하나만 써도 얼마든지 제대로 보살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저 높은 자리에만 오르려는 헛된 욕심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도자가 되려는 생각도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지도자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힘으로 남을 억누르고 그 다음에 그저 자기 이득만 챙기려는 그게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은 그중에 아홉은 윗사람한테 아부하는 데 쓰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못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많은 노력과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떤 지도자에게 맡기고 막무가내로 추종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존증이라고 제가 늘 강조하죠. 오늘날 국가와 교회를 위시한 많은 공정 동동체들이 병들어가는 이유는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의존증 자기의 지도자가 될 생각은 안 하고 훌륭한 리더가 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자기 영혼을 맡겨버리고 추종만 하려는 스카펙 박사가 얘기합니다. 죄의 원인은 영정무지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의 의존증은 당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신병에서는 이것을 정신병으로 취급합니다. 영어로는 someone's sickness입니다. 막 나 어떤 사람 지지한다고 나가서 막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있죠. 저절로 한숨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저러고 앉아있나 우리 가운데는 전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지 예수교회지 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각자 정말로 빛나는 자랑스러운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 무엇인가 의존하지 않는 당당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의 만군의 여왁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노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가들을 그리할 것이다. 이사여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에 거론된 사람들이나 물건은 악하고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양식과 물은 오늘날의 돈을 의미합니다. 너 돈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사라고 하는 것은 각종 컨설턴트를 의미합니다. 너 증권 컨설팅 의뢰하느냐 제하여 버리겠다. 부동산 제하여 버리겠다. 장노는 오늘날 목사를 말합니다. 네가 목사를 의존하느냐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저를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까락 저를 제거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나 점쟁이는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까지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왜요?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의 정교한 조직이나 운영 지침들은 모두 모두 하나님의 경애함에서 얻은 지혜의 결과이고 그리고 그 지혜는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가 세운 제도와 조직들 하나하나 누구는 누구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크고 작은 조직을 운영해 본 사람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재를 발굴하여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 아무리 큰 조직이라도 최고의 능률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내각 면면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하는 직책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동안에는 명단을 쭉 보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제사장이 1위로 등극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가 시작되고 정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내각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위 시대의 중요한 인물들이나 그의 후손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직책에 오르면 오로지 자기 사람들로만 임명합니다. 그래서 전임자의 좋은 정책이나 인재까지도 퇴출시켜버려서 힘을 낭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솔로몬은 기존 세력까지 포용하여서 그들의 비축된 해안과 능력을 계속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도자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한 번 정말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그전에는 나와 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제 내가 책임을 맡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어떤 면들이 참 좋았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쓴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평판이 확 달라집니다. 왜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사람 쓰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년 된 오래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펴보고 그 과거를 통하여서 내가 지혜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빠서 아버지한테 무조건 반대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룬 것들 가운데는 오늘을 이기게 하는 많은 지혜들이 있고 겸손해야 합니다. 언제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눈에 띄는 직책 하나가 있습니다. 열한기상 4장 5절의 말씀인데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오라는 구절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유명합니다. 바세바 사건을 지적해서 다위스로 하여금 통한의 회계를 촉구했던 당당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 아들 사봇을 왕의 벗으로 임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의 벗은 단순한 친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왕의 모든 것들 장점, 단점, 잘못들을 직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왕의 벗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지적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멀리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봇은 아버지 나단처럼 아버지를 똑 닮아서 그렇게 직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꺼이 옆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깨닫고 고치고 나가면서 정말 솔로몬은 잘 통치해 나갔습니다. 솔로몬 내각의 두 번째 특징은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등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아희살이 맡은 국내 대신이라는 직책은 다위시대에는 없었습니다. 또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그만큼 살림살이도 커졌다는 의미. 그냥 개인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구두로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에 기록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졌다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뜻. 언제나 문제는 돈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돈입니다. 지도자의 독단적이고 방만한 자금 집행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지도자들의 횡령 등의 문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무엇보다도 돈의 깨끗한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국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이를 관할할 12도지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각각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달씩 왕궁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게 하였습니다. 공평한 처사입니다. 솔로몬이나 다윗을 예수님의 예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솔로몬이나 다윗을 닮았다. 그런데 솔로몬이나 다윗은 결정적인 오류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다윗은 예수님의 어떤 특정한 면들을 이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비록 바세바 사건으로 결정적인 우를 범했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정말 그 백성들을 돌보는데 온전하게 썼다는 그 의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하여서 그 능력을 써보신 적이 없습니다. 초창기의 솔로몬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키스 맥팔랜드가 쓴 브레이크 스루 컴퍼니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공적인 기업을 만드는 경영에 관한 책입니다. 그동안의 경영서적은 토요타, 소니, 지은과 같은 큰 대기업을 연구한 책인 반면에 이 책은 성공한 중소기업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밝힌 것입니다.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고용의 88%가 중소기업입니다. 그중에 성공해서 두각을 나타낸 기업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브레이크 스루라고 하는 말은 부수고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인력도 조직도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을 극복하고 통과하여 성공한 기업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모든 것이 부족한 개인들과 작은 사업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작은 기업이니까 인재들이 모일 리도 없고 자본이 넉넉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브레이크 스루 컴퍼니는 전에 없던 획기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렇게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렇던 것도 아닙니다. 주목받지 못한 분야에서도 이미 한물간 산업에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수천수만입니다. 여기에서 저기에서. 이 브레이크 스루 컴퍼니가 저에게 준 영감은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하나 만들어보자. 그 교회다운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가르쳐준 아주 좋은 책입니다. 교회는 획기적인 것도 아니고 한물간 다 의뢰 맨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똑똑한 인데들이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이 남이 하던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이 하지 않았던 대로. 그런데 그 리더들을 조사해보면 놀랍습니다. 뭐 능력이 있는 생기발랄한 똑똑한 현명아님에 아니라 이 리더들의 특징은 내성적인 조용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얌전한 부끄러움을 잘 타는 이런 수식어들이 있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행동은 전혀 구별됩니다. 첫째, 목표를 높이 잡았습니다. 그저 돈이나 왕창 벌어보자는 욕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적으로 말하자면 교인 숫자나 헌금 액수를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해의 목표, 전도의, 배가운동, 총동원. 그딴 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고객을 최우선으로 한다. 단순히 목사의 뜻이나 교인들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로 하여금 보금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조직 내의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다. 목사나 특정한 인물들을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넷째, 리더는 명령을 내리는 대장이 아니라 코치 역할에 충실한다. 목사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인들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며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잘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 셋째, 충성심이 높다는 이유로 눈감아주지 않는다. 중요 인물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원칙에 입각하여서 기업을 운영함으로 누구나 다 수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그 원칙은 내 자신이 가장 먼저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수궁하도록 만든다는 것. 여섯째,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참여시킨다. 누가 봐도 공평하고 분명하여서 기업의 이익이 곧 자신의 이익음을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맡은 일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주들이 회사가 아닌 자기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고 개인 왕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갑질 문제로 심각하죠. 세계 언론에서도 떠들고 있습니다. 회사고 교회고 간에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반짝하고 뜰 수는 있어도 결코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워렌 베니스의 말입니다. 위대한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모두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갈등 없이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유능한 인재들은 자신들을 맡길 만한 비전과 원칙과 에너지가 있는 리더십으로 자신도 모르게 끌려오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학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삶에 임하는 원칙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원칙에 충실할 때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반드시 창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난생 처음으로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더 없는 극찬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의 훌륭한 점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십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넓은 마음입니다. 로하브레브. 로하브레브. 히브리어로. 맹자의 말입니다. 소인은 리를 구하고 이익을 구하고 대인은 의의를 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의의의 사람이었습니다. 대인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만은 넓은 마음의 대인은 만드시고 나는 속좋은 소인으로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 다 대인이 되셔야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장부란 아샤. 구원을 의미하는 아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아샤라고 하는 것은 지경이 넓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지경이 넓어지는 것.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불평하느라 교훈을 얻지 못하고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여서 스스로 소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솔로몬은 삼천의 자문과 일천다섯의 노래를 창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발전도 자기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신 나만의 재능과 개성을 찾고 열심히 개발하고 발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을 살리는 솔로몬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모두 다 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급급하느라 쫌팽이가 되고 그러면서 내 잘못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눈을 크게 열고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대인으로서 넓은 마음과 그 영광과 이웃들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여서 내 삶 역시 에이렌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